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역대 검찰총장 가운데서도 지금의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계속해서 흔들어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나서서 내놓고 검찰총장을 흔들어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직구인 서울중앙지검장은 한술 더 떠서 검찰총장과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돌을 넘어서 검찰총장에게 대놓고 대드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1순위인 경희대 법대 출신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후광을 믿는 탓인지 거세게 검찰총장을 흔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그들이 입에 쉼없이 올렸던 검찰개혁이란 것은 살아있는 권력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그런 경찰을 만드는 것임을 익히 짐작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에서 새삼 청와대의 검찰개혁의 목표라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의 수족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검찰이었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새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청와대의 법무부 장관 대통령 집권여당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공세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 할 때에 알아서 걸어나가 우리가 좋은 말 할 때 알아서 얼른 빨리 걸어나가 이런 거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당사자들한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충돌입니다. 6월 29일 공병호 tv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또 장난치다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여전히 검은유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서 채널A의 이모 기자를 구속 수사하겠다는 내용을 대검에 보고합니다. 그렇지만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리하게 검은 수사 사건으로 내몰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중앙지검에 반발하는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검찰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장이 계속해서 항명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나는 믿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차기 검찰총장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놓고 반발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예 그냥 처음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올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죠. 6월 17일 날 서울중앙지검의 검은유착 수사팀은 채널A의 이모 기자에게 영장청구 방침을 대검지위협의처에게 보고합니다. 6월 18일 날 대검지위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본선 대검차장검사와 부장검사 5명은 만장일치로 적용할 제목인 강요미수범죄 승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6월 19일 날 대검지위협의체는 서울중앙지검수사팀에게 구속영장범죄 사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지위협의체에 출석해서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설명해달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러자 6월 19일 날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의 검은유착수사팀은 대검이 사건을 예단한다면서 대검지위협의체에 회의축석을 거부하고 맙니다. 결국 대검의 수차례에 걸친 공식적인 수사지위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일종의 항명인 것이죠. 6월 19일 날 대검지위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한 다수의 대검 부장검사가 수사자문단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자마자 검찰총장은 곧바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까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부적절하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대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사건을 지휘하던 대검 부장들을 제외하고 대검연구관과 기획관으로 선정되어서 중요사건에 대한 기소여부와 구속영장청부 등을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검찰총장 자문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 계속 반발하니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수사자문단의 도움을 얻겠다는 것이 바로 대검 입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속적으로 반기를 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바로 문 대통령이 졸업한 경희대 법대 출신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떤 사안을 두고 계속해서 충돌해왔지만 이번에도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반발해서 정격적으로 수사심의회를 해부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회가 동시에 열리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으로 이분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검은유착사건으로 부산고검차장검사인이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을 제거하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태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 바로 서울중앙지검에 몸담고 있는 이승윤 지검장의 의도일 것이고 그 의도는 곧바로 추미애 장관의 의도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집권 여당의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목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사건들에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중요 요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안팎에서 검찰총장 내몰기 작전이 진행된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 점에서 왜 그를 이렇게 집요하게 내몬는데 다들 해라니 되어 있을까 무슨 말 못할 중요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검찰총장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이지매하고 흔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이란 게 도대체 뭔지 이번 정부 들어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것은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수준이 낮아졌다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방송을 여러분 시작했습니다. gongtv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6월 30일 전 규제 이것이 증거다라는 그런 방송을 보시고 고동식 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댓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부실은 몰라서 일어나는 것이고 가로열고 과실 부정은 알고도 일으킨 일로 가로열고 고의 마지막으로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은 묵인 이것이 더 나쁘다 과실과 고의와 묵인을 잘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존중과 사실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망하게 됩니다. 아주 심하게 망하게 되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흔히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매몰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sunken cost라고 이렇게 부르죠. 매몰비용. 이 매몰비용이라는 것은 사업가들에게는 이미 기투자한 그런 돈과 같은 것이 해당하지만 이미 기투자한 것의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본전 생각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 들어가서 막대한 그런 투자를 하고 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매몰비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지식인들이나 농객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내뱉은 말을 주어담지 못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말을 옹호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다가 결국은 패착을 두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이런 것은 사업가들의 매몰비용이나 지식이나 농객들의 매몰비용도 거의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말 필요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등목이라는 것은 태도의 유연성뿐만 아니고 사고의 유연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뭔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도 또 결정을 했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고 새로운 지식이 더해지면서 내가 그때 내린 판단이나 결정이나 말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 넉넉하죠. 당신이 왜 그렇게 잘못했냐 이렇게 대개 묻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의 불안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장 사람들은 대부분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 내뱉은 말을 그 말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더 깊이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은 정말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동식 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시게 되면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저는 이렇게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청하시는 공병호 tv 뿐만 아니고 새로 출범한 영어방송 gong-tv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 sun